유학 초등학교 5학년 콤빗소금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원입니다. 저는 유학 초등학교 2학년 콤빗소금 발명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촬영을 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유튜브 촬영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거 유튜브 촬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군지 알아요? 아니요. 아저씨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속상하다. 아.. 정대수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성함을 안 물어봤네요. 성함이 어떻게? 문재원이요. 이름이 문재인이요. 와.. 멋있다.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볼까요? 이 문재인이요. 성함이 어떻게 잘 한다? 왠지 왠지. 제 everyone. 저 여러분 식사 중에 숟가락 젓가락을 바닥에 놓으면 매우 위생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정리슨이 60초 발명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여기 놓으면 지저분해 안 좋아 얘도 이렇게 해서 젓가락 이렇게 먹어 먹고 여기 놓으면 안 좋아 안 좋아 그때 얘는 젓가락을 이렇게 하고 숟가락도 이렇게 먹으면서 여기다가 딱 넣으면 돼 학생들에게 발명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재미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발명 유튜버 정디슨이에요 제인이 학생이 발명을 그렇게 좋아하고 잘한다며요? 우리 재원도 발명을 그렇게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아저씨도 어릴 적에 발명을 많이 상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제인을 아저씨가 응원하러 왔어요 아저씨 자랑 좀 해도 될까? 네 발명대회 나가봤죠? 네 제일 큰 상이 뭐예요? 대통령 상 짜잔 받은 거예요? 오 받은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한테 받았어요 2개 아저씨요 또 하나 받았어요 2개 받았어요 똑같은 사람한테요 똑같은 사람한테요 그리고 아저씨는 나라에서 발명왕으로 인정이 됐어요 발명왕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발명을 많이 했어요 뭐 멋진다고 그거 생각 들었어요 정지순 아저씨는 대통령한테 그거 상징을 받아가지고요 세련됐어요 정지순 아저씨처럼 그리고 또 이도현 선생님처럼 좋은 발명가로 성장하고 싶어요 아저씨 소개했는데 궁금한 거 혹시 있어요? 발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저씨는 만들기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손재주가 좋았거든 경선 근데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는 거야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 발명가? 발명왕이네? 그러면서 발명을 계속 여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 재원이는 발명을 왜 하게 됐어요? 학교에 이도현 선생님이랑 선생님이 고학 동아리 하는데 거기에 끼워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재인이가 발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야? 우리 학교에서 이도현 선생님이랑 고학 선생님이 있으신데 조금 발명을 많이 잘하셔가지고 저도 이도현 선생님 같은 위대한 발명가가 되고 싶어서 발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인 안 한 적 있어? 네 혹시 출품한 거 있어요? 네 지금 발명품 있어요? 네 진짜 어디 있어요? 우와 이거 뭐예요? 교실 말고 돼요 내가 뭔지 맞춰봐도 될까요? 네 이렇게요 이름이 교실 교실 말벌체 말벌체 말벌 말벌 말벌을 퇴치하는 발명품인 거 같은데 정답 벌집이 이렇게 동그라하니까 얘를 계속해서 쭉 누르면은 벌집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잠깐만 한 번 더 자존심이 있어요 힌트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자로 당겨 보세요 아 뭔가 있구나 빨벌을 집으로 넣은 다음에 넣는 거 아니에요? 아 집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요? 날라다니는 걸 그냥 잡는 건데요? 천장이나 그리고 이렇게 천장에 있는 거 아 붙어있는 거 이렇게 쓱 잡는다고 이렇게? 네 오 아저씨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거 야 이런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수업 도중에 벌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예 난장판이 됐는데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됐는데요 네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벌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수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됐어요 이야 이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하다 이야 제인이 발명품이구나 아저씨가 맞춰봐도 될까요? 네 맞춰보세요 이야 일단은 3D 프린트를 썼네 힌트 힌트? 힌트를 알려주세요 오 미끄럼 방지가 있고요 고무줄이 있어요 쉽게 옷을 걸었다가 뺄 수 있는 장치? 아니요 옷걸이의 보관을 편리하게 하는 장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아 만약에요 옷걸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옷 넣을 때 옷의 입 부분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있죠 옷 입 안 소매 부분에 정확하게 넣기 위한 발명품이에요 우와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네 그치? 네 진짜 2학년 맞아요? 네 2학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중학생도 못 만들 거 같은데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 뭐가 있을까? 저거 줄 꼬는 거요 줄 꼬는 거 직접 꼬았어요? 선생님하고 왔어요 이야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나이답지 않게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한다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원이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설명했으니까 아저씨 꺼도 소개 한 번 해도 될까요? 네 짜잔 이게 뭐야? 뭘까요? 이거 이거 만졌고 이거 이렇게 해서 잡는 거 아닌가요? 아저씨가 힌트를 주겠습니다 뚜껑은 뜨거워 만져봐 뜨거운지 아 뜨거워 자 엄마가 이렇게 뜨거운 냄비에다가 음식을 막 보고 끓여 이렇게 그렇잖아 이렇게 그렇지 물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러면 캠핑을 가거나 아이들이 왔다 갔다 가거나 위험할 수 있지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딱 붙이 자 아이디어로서는 어떤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아요 신박한 발명품인 거 같아요 몇 점 줄 거예요? 아니 10점 만점에 10점이요 10점 만점에 10점 70점이요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아요 100점이요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에요? 일단 부품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기 지금 옷핀이거든? 네 이 옷핀이 여기까지 붙기까지는 수많은 재료가 들어갔어요 자석도 되고요 찍찍이도 되고요 마지막에는 거의 한 100번 정도 바꿔가지고 머리핀도 맞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신박한 거예요 아 그래? 발명을 이렇게 오래 했잖아 네 발명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선생님이랑 같이 전문가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그런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발명품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선생님하고 신기한 것도 많이 발견하고 새로운 거 배우고 그게 좋은 거예요 힘들었던 점? 그걸 또 만드는 과정이에요 선생님이랑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봐가지고 아쉬운 점은 없는 거 같아요 뭘 만들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아쉽지 않아 못 만듭니까? 네 그렇긴 해요 발명하면서 무엇이 가장 아쉬웠어요? 아저씨는 발명을 많이 해서 아쉬운 점이 엄청 많아요 발명품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설명서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치? 부품을 사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배우지 못한 거를 만들 때 그것도 좀 너무 아쉬웠고 또 이런 게 있었어 6개월 동안 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반드시 보니까 웃는 거야 그건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다른 거 만들면 되는데요 아무도 안 사지 우리 재원이는 아이디어 어떻게 떠올려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공지점을 찾아서 해결해가지고 발명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발명할 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떠올렸어요? 아저씨는 맨날 뉴스를 봐요 뉴스를 보면서 문제점이 많잖아 그 문제를 해결하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탄생해요 앞으로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것까지 생각하겠는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 만들고 싶어요 아저씨가 멀리서 온 재원이를 위해서 조그마지만 선물 준비했어요 뭐 같아요? 아이폰 아이폰 아니야 사탕 사탕 부담스러 좋은 거야 짜잔 정디슨의 아이디어박스 한번 열어볼래요? 작은 레고 그다음에 큰 레고 명품 그다음에 움직이는 공룡로봇 이건 낙하산 요술저금통 허니콘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마음 길게 하셔야겠죠? 네 위대의 훌륭한 전문자로 발령 선생님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짜잔 여러분 수고했어요 악성만 합시다 수고했어요 네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종교생이 15명밖에 되지 않는 농촌의 작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명이라는 중요한 가치로부터 좀 소외될 수 있는 지역의 학교이지만 오히려 적은 게 더 장점으로 사용해서 한 명 한 명이 관심을 가지고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감하고 소통하고 발명 교육이라는 가치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더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뿌듯한 마음과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을 학생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노력을 해서 만든 발명품을 직접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계속 보완하고 노력을 한다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발명화가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